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혜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오버 프라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이거 왼쪽 위에 지금 유료 광고 표시 뜨면서 님들이 약간 그 생각 할 거예요. 아! X빠! 또 숙제네! 이러면서 지금 약간 선입견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숙제 아니어도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 제가 하고 있을 게임이니까 너무 선입견 가지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개발사에게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육제랑 무관하게 클베 할 거다, 플레이 할 거다라고 그리고 오버 프라임 개발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맨날 오픈 언제 하냐고 쫄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3년동안 존버해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3년동안 존버한 게임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3인칭 TPS와 AOS, 롤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존의 롤에서 느낄 수 있는 성장하고 캐리하는 재미, 거기다가 치열한 전략 싸움, 팀플레이, 거기다가 TPS적 요소를 섞어가지고 유저의 피지컬적 요소와 빠른 상황판단 및 반응속도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하튼 제가 정말 좋아하고 기다리는 게임이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탑라인, 미드라인, 정글, 바텀 라인 5명에서 게임을 합니다. 티언이나 정글몸 막타를 치면 돈을 먹습니다. 그 돈으로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집에 와서 살 수가 있죠. 맵 끝에 있는 포탈을 통해 탑은 바텀으로, 바텀은 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스폰하는 덕령, 수호자가 있는데 덕령은 잡으면 영구적인 버프를 얻을 수 있고 수호자는 먹고 난 뒤 구슬을 주워서 덩크를 하면 수호자가 소환되어 같이 미드를 밀어줍니다. 거의 결정타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브제트입니다. 속선도 개재미있거든 요거. 뿅뿅뿅뿅 하는 거. 내가 서포트할게. 히리님 미드 갈래? 아니, 해든지 서포트한다는 거야, 저거. 응, 원딜임. 이제. 이번엔 재밌는 뉴틸로 가볼게요. 일단 평타에 확률적으로 번개가 나가는 아이템이랑 평타를 치면 스킬 쿨타임을 줄여주는 아이템이랑 공속템이랑 세가지만 가볼게.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너는 겁나 부자가 될 거야. 나인 순식간에 밀고 빠르게 집 가고 큰 거 오거든요, 이제. 오케이, 듣고. 자, 님들 이제 지금부터 썬더를 보여드릴게요, 썬더. 허허, 유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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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일정 확률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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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봤음? 이게 미니언을 미친듯이 긁어먹는 맛이 있다고. 여기서 님들 공속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노리고 가는 거지. 쟤네 왜 레벨업을 안 했냐? 온다 온다, 하이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붕 없다, 죽여 그냥. 오오오, 사스마 죽여! 사스마 물어! 나이스 쿼드가 킬 이제 님들 적팀을 때리면 공격속도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동속도가 올라가는템을 딱 했어요 어 잠깐만 아이유 죽었어 와 죽었다 도망쳐 스위스위 마나없다 죽는다 안 돼 죽었어 어 이거 느낌 이상한데 게임 쉐이드 엄청 잘 컸었네 지금 보니까 아이씨 뭐야 이제 미드 무효 해봐 미드 무효 해봐 내가 같이 써야돼 따로 돼 아 얘네 킹드 무효 한다 괜찮아 어디가 넣었대 내 앞에서 누가 몸만 내주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이거 뭐야 가자는 거야 빠지자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봐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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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쫄 정도 아니잖아 서포피터 오케이 다쳐 죽이는 다쳐 죽이는 진짜 다쳐 죽이는 중 ㄹㄹㄹㄹㄹㄹㄹㄹ 섬 어 가자 가대 우야 그래? 오케이 나이스 어우 야 아파 어우 죽을 뻔했다 으아 아 억제기 점사 억제기 점사 억제기 점사 억제기 점사 나이스 아 개 때렸는데 진짜 다 죽였는데 아깝다 공속 더 올라가나? 공속 더 올라가나 보네 이 게임 우와 공속 2.6까지 올라갔어 오케이 쉐이드 탑니다 싸우자 그럼 싸우자 걸어봐 걸어봐 아 아예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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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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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카일라 따시피 카일라 아이스 몸 대봐 몸 대봐 다윽 worth 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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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l 어어 나나나나 탱재했엄 어 이겼어 이겼어 Cause 이겼어 어 뭐야 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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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어 끝나 어어 재미있 없었다 어어 개캐리했네 체에이드빗어버렸죠? 안녕 오해가 게스트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오버프라임을 최근에 또 즐겼던 사양쿤을 또 초대를 드렸고요 어떤 게임인지 오늘 뭐 할지 오해님이 그러면은 멋있게 설명해주세요 오늘 할 것은 바로 오버프라임 CBT 바로 두 번째입니다 네 알턴 2차 클베를 하게 돼가지고 어제부터였죠 그리고 클베 좋은 게 신청하면 거의 다 해줘요 거의 버튼 누르면 무조건 거의 하이패스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맞아요 이거 아래 신청하니까 바로 되던데 그치 그치 2차 클베를 기념하여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다섯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하면 되나요 오늘 이게 사실 이 파티가 결성된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아 그쵸 갑자기 갑자기 결성이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니 벙벙함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건가요? 그런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이거 너무 책임없는 쾌락이라 이거 너무 좋은데 나 데머리우스 해볼래 데머리우스 우리는 스택스 할 거예요? 어 궁금해 알았으 아 체럴도 올라가네 이거 하하 이거 재밌는 게 진짜 음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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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개꿀잼 맛있어 보이네 라인이 어 안 돼 나 농사 지워야 돼 내가 건들면 탈주여 아니 맛있어 보이길래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꾸 띄껍개구네 죽일까?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날려버리기 실패 이 자식이 나이스 응징 성공 어허 어허 농사 건들지마 야 잘못 오자 기본이 안 돼있어 나는 안 건드리고 갔어 눈치 까고 분화빨로 남의 저거 농사밭을 막 짓밟고 가 아주 못되면 처먹은 사람들 아 킬 다 드렸잖아요 농사를 방해했잖아 농사 어 저 탑님 그거 정글인데 여보세요 탑님 아니 산에 저기 고나리가 펴있어서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아니 식물이 자라있다고 산에 그걸 왜 님 거예요 진상이네 진상이요 어 우리들 모두 모여 있는데 안 모여 아 왜 안 모여 농사 지을 거야 농사 못 참아 아 때리지마 미니언 먹을 거야 아 때리지마 미니언 먹을 거야 아 정말 우리 타면서 다 견뎌내 주는 중 홈런 농사 시즌이 끝나라고 하네요 네 수확하셔야죠 이제 대가리를 수확하러 좀 가볼까요 안돼 끝내지마 내 농사의 결실이 아직이야 내 농사의 결실이 아직 1대0 못했다고 아싸 하나 잡았다 안돼 이제 재밌어 지겟 왜 가을이 올렸는데 끝나니 재밌다 시즈 재밌지 시즈 쎄 가자 인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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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 나 스킬 좀 써봐야 해 갔다 올게 나 투명이거든 우리 갈 준비 없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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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폭박 폭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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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내 거야 내꺼야! 내꺼야! 어? 도시에서 집에 갔나? 왜 안보이지? 상대방 정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잘 먹을게 슛! 슛! 미드에 3명! 미드에 3명! 헤드님 잘 가고 잡고 가고, 잡고 가면 손해 아니고 어허허 보쿠슈 간다 보쿠슈 달려가는 중 보쿠슈 하러 아잇잠깐만, 거리가 너무... 어어어어 오마이! 아잇 내 막타 어잇잠깐만, 텔 도헤야! 내가 왔다! Bears Both 굿류 야.. 백업 굿 저었어요そ 사람이 죽이고싶어 가자 까 까 죽일까? 까 까? instead 까 까야~? 까 까 내려갔는데? 은신? 다 터져 나가 그게 아니라 어 뭐야 탈출했어? 잘 먹을게 아니면 어떻게 버린거야? 아! 아아아 아아아 승리 승리 이거는 오버프라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바로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고객센터 말투였네 방금 흐흐흐흐흐흐흐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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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개을 받네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저거 저거 전화 온 거 같네 아이씨 목소리에 영혼이 없는데 뭔가 나와 이 게임 지금 바로 무료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약간 안 듣고 지알말만 하는 스팸전화 같아 으하핳핰흐흐흐х dep 또 해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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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해은거 아니었어? 또해? 그...그치또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맞들던데 이 사람들 아니 그 지금 outra 막힐 때까지 해야지 이거는 그 저거 자연스럽다고 오케이 고 고 고 쑸 있겠지 어? steak 어? 아무도 안계시는데요 또 저기 타기 타자ガ다 우리 봤는데 아하이 딴 때 깜짝하면 되죠 그니까 눈치 보는데 으에서는 아 으엑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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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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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ers Deborah hallucin 오빠 예진 진짜 기분 나쁘겠다 분명 있는 거 체크도 했는데 ㄹ嚼 미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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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브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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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렌 꺄인데 끌당끌당끌당 카이 야 네이스 외국인 친구들에겐 미안하구만 너무 강해가지고 응징 들어간다 반갑다 요놈아 응징 성공 베아트리체 8킬이야 모두 베아트리체를 조심해 그니까 깜짝 놀랐어 받아보고 그리고 참고로 우린 다 산단다 불몸이야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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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실 분과 정령 쳐주실 분과 정령 쳐주실 분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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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물몸이라서 돌아가면 한 대씩 맞아야 돼 아 근데 진짜 세다 근데 다 물몸인게 아니라 다 딜이 세서 금방 먹는데 어 베아트리 세 아니 얘는 뭐야 목소리 난다 밤살짝에 목소리 난다 목맞으니까 사라지네 와 베아트리체 3코어야 조심해 여기 적 갑니다 님들 베아트리체 사비야 믿음 잃어버려 엎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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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정신 차리지 이래도 안와 우리 원 딜러가 몇 명인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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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거 꼴면 안되는데 우리가 더 세야되는데 이게 뭐야 여기 뭐야 베아트리체다 어이구 한명 승체 나오면 저놈이 돌아가기 전에 잡아버리자 어 내 뒤에 뭐야 이거 아 이제 이제 걔가 온다 걔가 온다 아니 그녀가 올 거야 조심해 바로 화면 돌려 하방 쳐다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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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3시간 했죠 지금? 3시간 한 거예요 저희? 벌써? 최대한 1시간 정도 시간 잘 간다 이거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